다음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장 전류 중 가장 큰 전류는 삼상단락 전류죠. 밑에 표 있습니다. 1선 질학, 상관단락, 2선 질학, 삼상단락 전류 순으로 크기가 정해집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력 계통에 사용되는 제어반 내에 설치되는 지시계급 5차계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상계의 계급은 5.0급이다. 이하로 한다. 영률계의 계급은 5.0급 이하로 한다. 주파수계의 계급은 5급으로 한다가 아니고 0.5나 1급으로 해야 됩니다. 4번 무효전력계의 계급은 5급 이하로 한다.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위상계급은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상이 틀릴 일이 없죠. 한전에서 봤기 때문에 두 번째 영률계의 계급은 영률계도 크게 영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전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파수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무효전력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전압, 전류, 주파수 이런 부분은 정밀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 5급을 써야 되지만 나머지 주파수나 전압계, 전류계 이런 부분은 다 0.5급 내지 1급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태양광 발전 접속함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접속함 설치입니다. 1번 접속함 및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는 KS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2번 직사광선 노출이 적고 소유자의 접근 및 유관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 중에 인버터의 용량이 10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의 품질 기준은 KSC 8565를 만족해야 한다. 이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8565를 만족해야 되고 8567도 만족해야 될 겁니다. 아마 67, 8567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번 보시면 지락이나 낙래, 단락 등으로 인한 태양광 설비가 이상현상이 발생한 경우 경보등이 켜지거나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즉시 외부에서 유관환영이 가능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 해석을 보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공사에 적용될 기본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태양광 발전의 풍속을 모르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보시겠습니다. 1번 10분간의 평균 풍속이다. 2번 재형기간 100년의 풍속이다. 3번 지역별 풍속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 4번 계활지의 지상 10m에서의 풍속이다. 보시면 다 풍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3번은 지역별 풍속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차이가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ifiesi시 세점 X3 Fu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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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siglo